귀엽다 탈락 자 나오시면 됩니다 카메라 끈다 아 저런 탈락이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쉬십시오 쉬십시오 흥미분 귀여운 얼굴 쉬십시오 할게요 귀여운 얼굴 안귀엽다 쉬십시오 귀엽다 쉬십시오 귀여운 얼굴 탈락자 화내린다 쉬십시오 진짜 이렇게 와 귀엽다 그대로 뒤로가세요 민규군 잉스잉스 귀엽다 제가 알아서 뒤로 오시면 됩니다 우진군 귀엽네 뒤로가세요 왕 귀엽다 뒤로가세요 다섯 분 와 온 세상 문한테 다 내꺼네 뒤로가세요 쥬양군 귀여운 귀여운 완전 귀여운 명명군 귀여운 와 뒤로가세요 쥬기군 와 이쁘다 그만 자 모두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모두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지윤군 지윤군 지윤과 민규 지윤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바칩 이란 이것이다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중개 진짜 하나 둘 셋 온바칩 세종 윙크 다운 분 내가 저거 진짜 귀여워 오빠 진짜 귀엽다 서울부전 잠시만요 카메라는 축하드립니다 지우군 제 반기에 오셨으므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상실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 뱃대가 안 나요 안 나요? 당연하죠 초콜릿입니다 장 섭취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하세요 자 초콜릿 2번 카메라 앞에서 모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초콜릿을 뺏어서 드시는 분들은 액션 5번 연속입니다 음 피자 먹고 싶어 I want to have pizza I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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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zza 저거 많이 피곤하시나요? 이런, 들켜버리지 않나요? 괜찮습니다. MC님! 초콜릿 좀 먹게 해줘요. 다 피곤한데 우리도 다 한 곡을 먹어야 돼요. 아, 초콜릿 사랑하네. 나 진짜 뵙게. 여러분, 우리도, 우리도 지금이 나서면 됩니다. 지금이 나서면 됩니다. 지금이 나서면 됩니다. 지금이 나서면 됩니다. 피자? 피자. 우리가 만 원씩만 모아도 자장면 먹을 수 있습니다. 치킨 먹을 수 있습니다. 피자 먹을 수 있습니다. 뭘 먹지 못하겠습니까? 예, 캔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... 공카수원! 공카수! 조언통씩만 하세요, 네? 알 수 있습니다. 알 수 있습니다. 알 수 있습니다. 알 수 있습니다. 네, 알 수 있습니다. 우리 진짜 시켜 먹을래? 진짜, 진짜. 진짜로. 여러분..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